지난달 연휴에 침수 피해를 입었던 합천군의 한 마을에서는 하천을 가로막은 공사용 임시도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임시도로는 이달 말에야 철거될 예정입니다. 수십미터 높이의 교각 아래에는 긴 콘크리트 구조물이 놓여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하천을 임시로 매워 만든 70미터 길이의 공사용 임시도로입니다. 지난 5일, 인근 마을과 농경지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임시도로는 허가받은 것보다 높게 만들어졌으며, 이는 하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천군이 허가한 임시도로의 높이는 하천바닥으로부터 1.5미터였지만, 실제 높이는 허가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하천관리청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인 두산에 너빌리티 측은 허가대로 임시도로를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기 어려웠고, 바쁜 공사 일정으로 인해 변경 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민들은 큰 비가 다시 내리면 마을이 또 침수될까 걱정하고 있지만, 임시도로 철거는 이달 말이야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로공사는 17일에 임시도로의 구조물을 교각 위로 옮기고, 이달 말까지 임시도로를 완전히 철거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은 임시도로의 원상회복이 끝나는 대로 하천을 불법 저명한 도로공사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2,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